오케이, 틀게요. 진짜 신기해, 탑백 게임. 진짜 궁금하다. 동대교, 동대교. 동대교. 눈. 아, 눈, 눈. 여보세요? 어. 잘 지내지? 오빠, 전화하지 말랬잖아. 어우, 슬픈데? 그치. 어우, 야, 밖에 많이 춥다. 따뜻하게 입고 다니고. 쿨한 척. 끊을게. 그럼 매정에. 그대를 사랑하겠, 그대를 사랑하겠다고. 사랑하진 않을 거라고. analysl love it in myself. 너를 사랑하긴 해도, 너를 사랑하긴 해도. 그댄, 그댄, 이렇게 다 잊어가겠지. 어. 그래도 날씨는 너를 몰라 나를 끼치는 말 널 알겠음 1번 너를 못하는 말 이런게도 나를 사랑했던 거야 너로 믹스 너를 깊이 따로 비스 나를 뭐야 저금 주면 난 난 싫어 뭐는 그다로 윙서 I'm big 나를 뭐는 아무리 나를 그렇게든 바로 빅스 너를 깊이 나를 빽 You know Everything I hate you Everything I hate you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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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너를 사랑을 하지 않는 걸 너를 love in the falling Yo, you got a life and a ming fall You got it, Lord 사랑하면 나는 아프다 너를 사랑하면 아프다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이렇게 Okay 사랑하면 나는 아프다 너를 사랑하면 아프다 Yeah, say 사랑하지 않는 것도 이렇게 오 하 어때요, 하대표? 어 나는 나는 솔직히 말해서요 응 이 무대가 그리워졌어요 응 상상이 안되면 나한테는 안 좋거든요 옛날 감성이 진짜 묻어나는 옛날 감성이요 미준은 어땠어요? 저는 처음에, 여보세요? 전화하지 말랬잖아요. 여기가 옛날에 남자친구한테 들었던 얘기. 맞아요. 다 반대로. 너는 반대로. 왜? 왜 자꾸 전화하냐고. 전화하지 말라고 했던 게가 갑자기 떠오르더니 와, 그때 또 꽃이었던 거죠. 이제 그분이 반대로 후회하실 거예요. 무조건 후회하지? 네. 지금 연기를 했어요. 저희 스탯이 시은이라고. 시은이가 나레이션을 한 규성이랑 같이. 아, 시은이가 이거. 직접 녹음했어요. 그 느낌 살리려고. 여보세요? 잘 지내지? 나 전화하지 말랬잖아. 아, 그치. 끊을게. 그래. 우와. 이거 어저께 기타 적재가 하지 않았어요? 적재가 하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아, 사벽까지. 적재가 그러니까. 적재가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우리가. 자, 유 대표님은? 네, 유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이 너무 좋았어. 느낌적으로 너무 마이너한 감성하고. 전체적으로 너무 좋아. 이 겨울에 어울리는. 그리고 지금 사실 요즘 이런 느낌 없잖아요. 없지. 네. 아, 역시 나의 음둠들, 정말. 이거 딱 하하 감성이야. 네네네. 아, 노래 너무 좋아. 아, 진짜 대단하다.